반갑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짐 매트릭스 영상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2800선을 넘겼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꿈만 같습니다 저는 2600은 절대 못 깰거라 생각했는데 2800까지 오늘 단숨에 올라갔구요 사실 지금 오늘 올라간 이유 중은 삼성전자 수급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삼성전자가 무려 5%나 상승 5%나 상승을 해서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시장이 좋은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경제가 좋은 것도 없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글로벌 시장이 좋냐 개판입니다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개판이고 삼성전자로 왜 수법이 몰리느냐 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고 또 배당도 있고 배당 낙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직 좀 저평가가 되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례해서 좀 저평가가 되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로 재미를 보는 것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다 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급등 이라든지 반대로 뭐 급락은 없겠지만 예 급락은 없겠지만 어 급등 이라든지 이런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어 수익을 보는 것은 정말 뭐 쉽지는 않다 봅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 사신 분들은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틀릴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전자로 수익을 낸다 이것은 어 쉽지가 않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전자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전자가 예 전자가 올라가서 어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보시면 되구요 자 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일반 종목들은 다 빠진다 보셔야 되요 자 전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12월 14일 12월 9일부터 아 12월 10일부터 거의 뭐 일주일 이상 거의 뭐 15일 정도 오른 게 없어요 뭐 100원 200원 300원 다시 또 떨어지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재미없어요 어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반대로 짐 매트리스는 왜 주가가 개떡 같냐 25,000 자 25,300원 끝났고 어 지금 시간으로 25,650원 예 요정도 뭐 약간 올랐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어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어 저도 지금 평상시에 매우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영상을 매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고 또 영상 외래 안 찍어 주시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렇다고 제가 짐 매트리스를 뭐 포기를 했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구요 어 우리 짐 매트리스 지금 뭐 3만원대 놀고 있어도 어 저 분이 안 풀릴 정도인데 아직까지 뭐 2만원대 그것도 25,000원 꼴랑 25,000원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차트 상으로 보자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예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저항성도 깨졌구요 이평성도 밀렸고 뭐 지지로 굳이 뭐 지지를 하고 있는다고 보면 보시면 되는데 차트 상으로 보자면 사실 뭐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내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세력이 정말 이 종목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어 자리다 뭐 이래 보시면 되구요 굉장히 위태위태 합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위태위태 하고 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트 아무런 소용없어요 예 뭐 어떤 분이 댓글로 뭐 차트가 어떠고 좋더고 하는데 달라나 가서 이야기 하세요 전혀 안 맞습니다 주식 차트 안 맞아요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렸던 심풍제약 자 심풍제약이기 차트로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이때 깨졌죠 자 이때 깨졌죠 자 이때 깨졌죠 다 깨졌어요 이거 다 깨졌어 차트로 한번 봐 다 깨졌어요 자 이러면서 행보됐어요 100% 여기서 개미도 다 손절 했다 봅니다 행보했을 때 원래 손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치고 올라갔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다 손절입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 다 손절 100% 손절 자 이 구간만 그러냐 다른 구간도 한번 볼게요 다른 구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돌이켜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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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찬가지예요 급등하기 전에 조종 주면서 다 깨져요 예 다 깨집니다 다 깨지는데 결국적으로 이 종목은 거의 20배가 갔죠 20배 재료 하나 믿고 자 집 매트릭스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0의 선에서 아직 깨지지도 않았어요 한참 멀었어요 아까 신풍대학 같은 경우 60에서 깨졌죠 그리고 행보했죠 깨졌잖아요 깨지고 행보했잖아요 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께요 화면이 좀 작게 되어 있었네요 자 지우고 자 집 매트릭스는 60일선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기분좋게 버티고 있구요 깨지지도 않았어요 조금 지루한 구간은 맞아요 인정할거는 인정하자구요 근데 신풍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비교하고 있는 신풍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 깨져 버렸어 그리고 행보해 이때 100% 개미도 다 손절해요 100% 손절해요 이건 못 참아요 21만억대에 갔던게 10 얼마죠 11만원 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행보해 버려 거의 한달간 행보했어요 100% 다 손절입니다 자 그런데 집 매트릭스는 어떻습니까 잘 버티고 있잖아요 물론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인정할거는 인정하자구요 좋은 구간은 아닌데 아직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차트는 차트일 뿐입니다 차트의 오른쪽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앞만 깨지는 것도 제로 떠버리면 장대 세워보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예 그게 주식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 매트릭스 자 지금 지금 꼴랑 25,300원 뭐 시간 내로 25,650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는 점 뭐 오늘 조금 많이 들어왔다는 점 이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예 별로 의미 없고 어 혹자는 그럽니다 뭐 외국인이 오늘 5만주 들어왔네 어제도 2만주 들어왔네 와 외국인들 들어온다 다음날 외국인들 다 팔아 버려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 거에 희망해로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 3개월 동안 주구장차 산다 그러면 괜찮아요 수급이 수급 상황이 좋은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별로 의미 없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많이 한다 쭉 대량으로 매수한다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거 아니고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지금 영국 어떻습니까 지금 항로 위에 전부 다 막았어요 막은 이유가 뭐예요 영국이요 섬나라에요 섬나라 일본처럼 국토면적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북한 합친 것보다 약간 더 크고요 인구도 대한민국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개판되버렸어요 자 영국 코로나 한번 쳐볼까요 자 영국이 지금 이 섬나라가 영국이 섬나라가 지금 어 오늘도 뭐 확진자가 7천만요 7,800만 명 사망자가 170만 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구요 영국이 지금 뭐 다 뭐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아일랜드에서 다 하긴 초비상 변종 코로나19가 뭡니까 말 그대로 다른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놈이 약이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몰라 지금 제가 볼 때 코로나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자 이 섬나라가 이런데 이게 육지로 퍼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 되는 거죠 개판 개판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뭐 영국서 성탄 직후 승인할 때 한다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대에서 만든 겁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만든 약인데 어 승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쟁사들 물건들 하이자 자 오늘 뉴스 듣죠 하이자 코로나 백신 심각한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전신마비 예 아나필락시스 요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거든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다 이게 뭐냐 뭐 알레르기 부작용이고 극격한 전신 반응이다 호흡곤란과 혈압감소 그리고 전신쇼크 말 그대로 재수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이자 부작용 나왔죠 모더나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미국인들은 지금 완전히 그거야 완전히 운 좋으면 그냥 괜찮은 거고 운 안 좋으면 그냥 부작용을 놔서 그냥 더 빨리 가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 약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지금 부작용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콜드 체인까지 뭐 어쩌고 어쩌고 95% 예방효과 보이면 뭐해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그쵸 자 제가 볼 때는요 답은 아스트라제네카로 결국에는 나중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와 우리도 95% 나왔다 이러면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초대박인데 몇 프로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여태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메이저 기업들이 메이저 기업들이 여태까지 브리핑 한 것을 보면 유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해서 깨끗하게 우리는 실패한 것도 있다 우리는 두 번 접종 두 번 접종을 해야 된다 두 번 접종을 했을 때 굉장히 좋다 유일하게 계속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회장이 기업 주가에 조금 더 올려야겠다 그러면 굳이 악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한미약품이 그랬잖아요 악재를 가지고 있다가 장 끝나고 딱 발표해 버렸잖아요 계약 취소된 거 이거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한미약품이 지금 35 30 몇만원이죠 한번 볼까요 33만원이네요 한미약품이 70만원 80만원 하다가 지금 완전히 완전히 박살이 났죠 이거 박살이라는 이유가 계약 취소를 몇 건 유럽의 나라 중에서 다다다다다다 다 당해 버렸어요 근데 장 끝나고 장 끝나고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는 벌써 전에 당했는데 그날 발표를 안 하고 원래 그날 저녁에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날 장 끝나고 발표 안 했고 그 다음날 장 끝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엄청나게 욕먹었죠 어 너희들 어 특수관계인들 물량 그때 다 팔아 버리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는 어 소위 말해서 좀 너무할 정도로 너무 FM 하고 있어요 그 소르스 회장님이 너무 FM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발표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하시는 분들이란 거 믿을 수 있다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말 여기서 어 CEO의 가치관 그리고 도덕성 충분히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싼 게 비집득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비싸던 문제에요 한방에 4만원 5만원 하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4만원 5만원 없어서 못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작용이 사람이 죽어버려 그건 못 맞아요 무서워서 못 맞아요 요번에 독감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감도 그게 뭐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더만요 무료가 사람이 뭐 주고 나가고 유료는 또 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 이렇게 지금 하이자 같은 경우에서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모더나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래 돼버리면 심리적으로 이거를 맞을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어 유명인들이 나와서 저기 뭐 맞는다고 사진도 나오고 하던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바이든 로봇테크에 첫 접종을 한다 모더나 백신도 접종했다 이게 나도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불안하다 저 눈 한번 보세요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 맞으면 골로 간다니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마스크 두 개 찼네 그쵸 마스크 두 개 찼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 이렇게 부작용 있는 것은 나중에서라도 분명히 판가름이 납니다 예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떨어졌다고 전혀 어 아쉬워 하실 필요 없고 현재 꾸준하게 매수가 되고 있는 진 매트릭스 지금이 바로 가장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계속해서 어 진 매트릭스의 미래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 진 매트릭스 어 이 관련한 투자한 회사가 나스닥 상장이 있죠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나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예 나스닥 상장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하나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진 매트릭스 관련해서 어 나스닥 상장도 있고 아주 좋은 호재들만 여러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나스닥 상장이 뭡니까 예 나스닥 상장이 바로 미국의 상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장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호재가 일반적인 호재가 아닙니다 예 일반적인 호재가 아니구요 굉장히 많은 어 상승률을 할 수 있는 예 상승을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제로라는 겁니다 백시팩이 어 상장이 되면 예 상장이 된다면 주당 뭐 25,000원이 아니라 진짜 주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충분히 간다 봅니다 자 백시팩이 어떤 회사입니까 진메가 투자한 회사에요 진메가 투자한 회사에요 진메가 투자한 회사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께요 자 아주 아이비투자 자 요거 그냥 퀴즈로 낼게요 아주 아이비투자가 지금 3870원인데 자 이거 보신 분들 영상 보신 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불과 9월달에 1500원 했어요 그리고 뭐 그전에는 뭐 1300원 뭐 별로 거래량도 없었어 거래량도 개뿔 없었구요 그냥 평균 1500원짜리가 거래량이 거래량이 볼까요 거래량이 하루에 어 뭐 90만주 50만주 여러 밖에 없었네요 자 보이시죠 90만주 뭐 뭐 100만주도 있었고 40만주 별로 거래량도 없는 회사가 거래량 급등하면서 지금 단기간에 300% 거의 3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자 요거 퀴즈 내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세요 잘 아시는 분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똑같은 유형이라 보면 됩니다 똑같은 비슷한 유형이라 보면 돼요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자 오늘은 요거 퀴즈 내는 걸로 해서 네 퀴즈 내는 걸로 해서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구요 자 저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예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어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해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자 멤버십 가입 좀 해주세요 멤버십 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자 가입을 하시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6만원 밖에 안합니다 한달에 6만원 밖에 안하구요 매일 한 종목씩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주식투자 어 강의 자료 열람 다 가능합니다 이거 유료에요 유료 차트 설정하는 법득 강의 해드리구요 기법 강의 그리고 전용 카톡방 초대들 한달에 6만원밖에 안하십니다 보신 분들은 어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후원입니다 후원 예 유튜브 후원이구요 어 어떤 자료를 아 어떤 자료를 볼 수가 있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보시면 아 이거 보시면 되겠다 자 이거 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기술적 분석과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뼈대 그리고 우리 수석팀장이 사용하는 h테이크 영문 어 그리고 좋은 종목 찾는 방법 테마 관련 중 이거 전부 다 멤버십 존중이에요 네 네 키움 종합차트 오토차트 모든 것 뭐 이거 전부 다 멤버십 추천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식강의 이게 어 헤비 이상 나온다 6만원 헤비가 아니죠 한달에 6만원이면 자 여러분들 술 한잔 안먹는 값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좋은 강의들은 무료로 풀 수가 없어요 한 번 보는데 99,000원인데 유튜브에서 한 6만원만 내고 이걸 다 볼 수가 있다니까 다른 사이트에 가면 이걸 한편 보는데 99,000원이에요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우리 운영이사랑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입하시면 한달에 6만원 내고 가입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보시면 추천주도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보실 수 있어요 추천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후원 꼭 좀 부탁드리면서 어 우리 진 매트릭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아이비투자랑 진 매트릭스랑 무슨 관계가 있을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댓글 팍팍 남겨주시고요 어 좀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 진 매트릭스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어 다시 한번 유튜브 후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